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계속 딱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누가 우리 2025학년도 대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적자들이 DM 아니면 게시판 등을 통해서 선생님 도대체 언제 커리큘럼 나옵니까? 언제 책 나와요? 수능 끝나자마자 심지어 수능 끝나기 전에도 그런 연락이 왔는데 그런 현상들을 지켜볼 때쯤에 선생님의 느낌은요. 왜 이래? 이거보다는 흐뭇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의 교재와 강의를 기다리고 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맥락이 있잖아요. 흐름. 그래서 더 비전입니다. 일단 비전이란 말을 쓰려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보자. 이런 뜻도 있지만 비전이라는 말은 눈에 보여야 돼요. 막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되겠지? 혹은 언젠간 어떤 강의가 올라가겠지?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이 교재는 이때, 이 강좌는 이때, 누굴 대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출사표와 그리고 점진적 과부하. 일단 출사표는 많이 들어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제갈량의 이야기를 알 거고요. 왕에게 저거 올린 글입니다. 자, 이제 저 출발합니다. 출병합니다. 출동합니다. 등등. 그럼 선생님 저희는 뭘 출발해요? 길고 긴 수능을 향한 레이스를 출발해야죠. 그럼 이 출사표를 어디에 던지느냐? 선생님은 누구한테 던질까? 메가스터디에 던지는 게 아니고, 선생님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진짜 농담 아니고,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선생님이 진짜 메가스터디에 입성을 하고 나서, 그때 새 강좌 촬영하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 절을 올리고 왔던 기억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의아해 하셨어요. 띄용이 하셨어요.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근데 뭔가 막 끓어오르는 그, 형용하기 힘든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이 출사표를 던진다고 할 때, 뭔가 막 느낌이 가슴으로부터 끓어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막 울컥할 때도 있고, 자, 이제 저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병할 때 그 뜻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던 글. 선생님은 선생님한테 이 출사표를 던질 거고요. 여러분도 누군가요, 이게. 이제 부모님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본인과의 약속을 통해서 출사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그냥 언젠가 되겠지. 이런 막연함보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눈에 딱 보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때 이거하고 저때 저거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나긴 레이스에서 출발점을 딱 여러분도 명확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뭐 그냥 공부 시작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달력도 딱 보고, 나에게 며칠이 주어졌는가 확인한 다음에 선생님이 메가스터디에 와서 첫 인사를 드리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커리큘럼 영상을요. 2024학년도 대수능 끝나자마자, 그 다음 심지어는 이렇게 시험지 출력하고, 그 다음 분석을 한 내용까지를 갖고 와서,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연구실이 공유하는 출제 분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제 분석표까지 다 정리를 하고, 아 정답률, 그 다음 등급컷, 뭐 아직은 예상 등급컷이겠지만, 이 등급컷을 통해서, 아 2024학년도에 수능을 치렀던 우리 제자들, 고생 많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그 수능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의 수능을 또 예측하고, 또 그에 맞는, 이 무게감 있는 사회문화와, 이 정법의, 이 표점, 아는 친구들은 알죠. 일반 사회 과목이 표점 면에서 상당히 또 유리한 과목들이었고, 그만큼 또 문제가 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딱 한 강좌로 준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 강좌가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공부 안 하고 놀다가, 9월달, 10월달 가서 이때만 딱 공부하고 끝내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그리하여, 이 장기 레이스에서, 선생님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아이고, 넘어가기 전에, 효율적, 실전적, 체계적, 다 합치면 그냥 최적. 메가스토리 최적. 일단 효율적이란 말은, 첫 번째, 공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시간을 들여도, 그냥 똑같은 결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더 큰 결과로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입되는 시간, 비용, 노력,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점수, 등급, 표점, 여러분들의 만족, 이해도,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효율적이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실전적이란 얘기는요,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냥 선생님 강의를 재밌게 들었어요. 어, 저 그 과목,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랑하게 됐습니다. 어, 자부심 있습니다. 퍼포먼스 최고예요. 음, 점수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30분 동안 20문제를, 아주 질서정연하게, 풀 수 있도록 하려면, 커리큘럼이, 그냥, 듬성듬성 있어도 안 되고요. 상당히 짜임새 있게, 계속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는지, 혹은 까먹진 않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바꾸기도 하고, 채워 넣기도 하고, 그 다음, 6월,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또 튜닝, 하기도 해야 되죠. 아, 일단은, 뭐, 수강후기를 다 소개해드릴 건 아니고, 그냥, 수능 직후에, 음, 한 친구가 올려준, 정치업업 수강후기입니다. 그냥 제목만을 딱 봐도, 아, 뭔가 막 끓어올라. 음, 참, 선생님도 1년 동안 열심히 했구나. 그 다음, 선생님 믿고 따라준 우리 제자들도, 정말 열심히 해줬구나. 올해에도 그는 옳았다. 수능 만점입니다. 만점. 만점이면, 표점이 70점 훌쩍 넘어가요. 하나 틀려도, 두 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오던 시험이었습니다. 정법은 그랬습니다. 뭐, 사회문화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참,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아, 참, 감동, 어, 스러웠던 게 이런 겁니다. 시험 보면서 선생님이 강조 안 해주셨으면, 그대로 낚였을 게, 보이더라.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잘하는 친구고요. 선생님은 이 친구를, 알아요. 어느 학원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들었는지도 압니다. 아, 선생님이 참, 그, 2023년도에, 많이 힘들고 지칠 때, 어, 묵묵히 선생님을 따라주는, 제자들을 보면서, 힘을 냈던 그 경험, 그대로, 그 친구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어, 아니나 다를까, 만점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막, 되게 더 짠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원래 만점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어, 그 만점에 있어서, 자신의 노력, 플러스 선생님의, 1점 정도의 지분. 그 친구가 이룬 만점에, 선생님의 지분이 좀 있다. 어, 이런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청춘의 꽃길만을 걷기를,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아, 이 친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 다 마찬가지고. 사회문화, 아, 이거 보세요. 틀리는 게 없어. 뭐, 제목 보시면, 2024학년도 수능 만점, 최적삼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건 뭐, 하, 선생님이 만들었겠습니까? 이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뤄낸 결과겠죠. 근데 이런 거예요. 뭐, 그 어떤 공부보다 재미있고, 힐링의 시간이었다. 잠잘한 거, 따뜻한 말씀. 어, 따뜻한 얘기를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방식이, 자, 힘내자. 어, 난 너를 응원한다. 이런 따뜻한 말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선생님이 좀 더 여러분들의, 고생거리를 줄여준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교재, 좀 더 높은 수준의 예측력, 그리고, 선생님의 전달력, 강의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괜히 그냥 쓸모없는 공부를 하지 않고, 시험 문제에서, 아주 정정당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기여하겠다.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음, 아, 좋아요. 여러분 차례입니다. 더욱 풍성해진, 최저 커리큘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풍성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작년 강좌와 비교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커리큘럼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컨셉 자체가 바뀐 커리큘럼도 있습니다. 결국, 돌고 돌아 최적하지 말고,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합시다. 이게 선생님이, 뭐 한 몇 년 전, 한 4년 전부터 쓰던 문구인데요. 이제는 많은 친구들이 공감을 해줘서, 아니, 무슨 돌고 돌아 최적하냐, 시작부터 끝까지,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과 함께 하자. 네, 고맙습니다. 적자생존이란 말을 선생님이 수시로 외쳐요. 우리 제자들도 외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적자생존은, 뭐 이런 뜻만 들어가 있느냐, 최적의 제자, 적자라고 부르죠. 최적의 제자들은 시험에서 꼭 생존할 것이다. 이 뜻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적는 자 생존할 것, 선생님의 강의의 특징 중에, 판서량이 많죠. 그냥 적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 겁니다. 한 번만, 딱 맛보기 강의만 들어봐도, 아,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저 선생님이, 저 강사가 이 한 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을 들이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보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선생님이 열심히 적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도 속는 셈치고, 한 번만 같이 따라 적어보세요. 필기노트, 단권화노트에, 나중에 교재 받아보면 알겠지만, 단권화노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적을 수 있도록 하는 공간도 다 마련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주 예쁘게 마련해 드린, 그 필기노트에다가, 살짝살짝 색깔을 입히거나 표시하는 정도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꾹꾹 눌러 담아서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히 자기 실력이, 쑥쑥 커진다는 느낌을 받을 거거든요. 인터넷 강의라서 더더욱, 선생님이 간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어느덧 패스 시대에, 패스를 구매했어. 아니 뭐 단광저도 좋아요. 어쨌거나 좋은 선생님들의 훌륭한 강의를 언제든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만이 열려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야지, 들어야지, 들어야지. 자, 어렵게 들었어요. 1강은 클릭했습니다. 그럼 계속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재밌는 얘기 나오면 더 웃고. 어, 더 좋아요. 머리속에 100% 흡수가 되면 좋은데, 그것보다는요. 어, 첫 번째 공부는, 계속 이렇게 한번 적어 나가는 연습. 적다 보면 뭔가 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적다 보면 뭔가 또 명확한 용어를 구사할 수 있는 힘도 따라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적자생존은 두 가지 뜻을 담고 있다. 올해 새롭게 선생님이, 어, 전체 커리큘럼에서 보여드리는 또 하나의 컨셉은요. 점진적 과부화를 약속하겠습니다. 점진적 과부화는 원래는 운동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어, 처음에, 뭐, 헬스장 가서, 이제 웨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 헬리니 이렇게 부릅니다. 막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도 이제 유행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무슨 무슨 어린이 해가지고, 뭐 헬스 어린이, 헬리니, 정법 어린이는 정린이라고 부르나, 사문 어린이는 살인이라고 부르냐, 그런 말을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건 여러분이 이 공부를 첫 시작한다라고 할 때, 그게 뭐 학교 시험 대비가 됐든, 수능 대비가 됐든 간에, 첫 과목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예를 들어 운동하러 가서, 덤벨이잖아요, 덤벨. 아령이잖아요, 아령. 아령을 진짜 한 5kg짜리만 들어도, 어, 혹은 근력이 떨어진 친구는 3kg짜리만 들어도, 한 10번 하다 보면, 막 쑤셔. 어, 자기가 못 들 것 같아. 근데 그런 친구한테 어떻게 20kg짜리를 들게 하겠습니까? 덤벨 20kg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덤벨 20kg는. 그걸 들어야 나중에 30kg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점진적이다는 건, 3kg짜리 들고, 5kg, 10kg, 15kg, 20kg, 이렇게 점점 늘려나간다는 얘기고요. 과부하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3kg 들 수 있는 친구한테, 딱 3kg짜리만 들게 만들면, 5kg짜리 드는 시기가 아주 늦게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할 수 있는, 약속 드릴 수 있는 것은, 3kg 들 만한 친구한테, 4kg, 5kg짜리를 주고, 한번 들어보라고 시킬 겁니다. 그 친구가, 어, 저 3kg만 들어봤는데, 어, 괜찮아요. 4kg 한번 들어보니까, 어, 할만한데? 5kg짜리, 어, 이것도 괜찮은데? 횟수는 당연히 좀 떨어지겠죠. 처음에 3kg짜리 들고, 한 15번 했던 친구가, 4kg, 5kg짜리 들면 한 10번, 8번 밖에 못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10kg짜리를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점진적 과부하의 원리에 따라서, 점점 이 문제 자체가 난해지고, 개념이라고 하는 건 더 깊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개념을 감싸고 있는 문제 유형이 상당히 난해집니다. 어, 그건 한번 여러분들이 2024학년도 대수능 해당되는 과목의 시험지를 출력해서 보시면, 독해량이 너무 많아. 글씨가 빼곡해. 그러니까 정법 같은 경우는, 와, 이게 현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고 쳤을 때, 1번부터 딱, 와, 한 첫 장을 딱 보니까, 혹은 시험지 넘겨보니까, 글씨가 너무 많아. 압도되는 느낌 받을 거예요. 내가 이걸 시간에 맞춰 풀 수 있을까? 어, 그러려면, 그건 2024학년도 대수능, 그 날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우리는 11월달 와서 준비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선생님이 점진적 과부화를 약속할 거고요. 그러려면 교재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말 그대로 점진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시작부터 모든 걸 다 던져가지고, 자, 해보자. 뭐랑 똑같냐? 3kg짜리 드는 친구한테, 선생님이 25kg짜리 덤벨을 미리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완성 코어부터, 차근차근 이제 개념완성 현강 버전으로 붙여나가고, 약점공약 특강으로 또 한 번 다져나가고, 등등의 이런 커리큘럼을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맷집 키우기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평가원이 계속 때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로 때려요? 점수로. 등급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누가 평가원장님께서 계속 막 때려. 너 아직 부족해. 찰싹 찰싹 계속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몇 번 맞다보면, 아, 이렇게 날아오는구나. 주먹이라면 주먹이 이렇게 날아오는구나. 그리고 막아보기도 하고, 처음에 막을 때, 막은 부분도 엄청 아파요. 막은 그 부위도. 선생님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의 그 킥복싱 썰을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예전에 킥복싱을 잠깐, 한 1년 살짝 넘지게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아, 이 맷집이라는 게 정말 무시무시한 거구나.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치고 빠지는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잘 맞기도 하거든요. 맞으면서 상대방의 허점을 또 노리기도 하죠. 맷집 키우기까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맷집을 키울 때 아마, 선생님 연구실에서 발간하는 적자생정 모의고사, 그 명성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맷집 키우기에 이만한 게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뛰어넘어서, 자작 문항을 통해서, 근데 그 문항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처음에는 막 틀리니까 막 미칠 것 같아. 근데 몇 번 틀리다 보면, 맷집도 커지면서 여러분들은 벌크업이 되고, 어떤 공격도 나는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평가원을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수리하는 입장이라서. 일단 여기 표시되어 있는 빨간색은요, 컨셉이 바뀌었거나 추가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2월달 완강을 약속하겠습니다. 정법 사회문화의 시스템 개념완성 코어. 이게 또 작년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던 강의인데,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정말 가능할까? 정치화법 이 많은 개념을 30강 안에 끝낼 수가 있을까? 끝내드렸고요. 사회문화 21강. 지금은 선생님이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 페이스대로라면 21강, 혹은 20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한 번의 효율성을 따져서 한강 줄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한 강의를 약속할 거고요. 아주 짜임새 있게 강의 설계까지 다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만족을 줄 것임을 약속하고요. 이 강의는 초심자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현장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즉 1월달 초가 돼야 현장 버전이 인터넷 강의에 올라갈 텐데, 그럼 자기가 공부를 시작했는데, 작년 버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년 버전도 충분하겠지만, 작년 버전 가지고, 아 이거 좀 새로운 강의를 듣고 싶은데라는 고민하는 친구들은, 그냥 12월 초 이때 완강된 채로, 코어 강의를 차근차근 들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현강 버전을 통해서 좀 더 심화하고, 수능에 잘 출제되지 않는 주제까지도 확장하시면 될 거고요. 현장감 있게 또 한 번 복습하는 효과도 생길 거고요. 이거 듣고 난 다 됐다 하면 바로 다음 코스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강의 설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코어 강의라고 해서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것들만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강의라는 뜻이지, 이게 핵심 버전이니까 한 번쯤 배웠던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한 번쯤 배웠던 친구들이, 심지어는 수능까지 치러본 친구들이 코어 강의를 딱 들으면, 약간 이런 느낌도 들 거예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셨구나. 2024학년도 내가 치렀던 수능까지 잘 분석을 해서 시험 문제를 잘 녹여내셨구나. 그 다음 특강이 마련되어 있는데, 선거게임, 통계게임이 있습니다. 선거게임과 통계게임도 약속드리겠습니다. 얘는 작년 버전과 다를 겁니다.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시기 자체를 달리하겠습니다. 선거게임과 통계게임이 원래 그 전까지는 언제 업로드 됐었냐면, 4월 달에 했어요. 현장 버전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도전하는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도전을 시작하는 게 한 2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 개념은 다 아는데, 혹은 코어 강의가 짤막하니까 이걸 다 듣고 나서도 빨리 통계게임, 빨리 선거게임, 그러면서 게시판에 와서, 혹은 DM으로, 막 어지럽다, 어질어질하다, 현기증 난다, 언제 올라가느냐, 그때 우리 조기들이 뭐로 답변 달았느냐, 현강 버전이다 보니까, 좀만 더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냥 어차피 찍을깡이 미리 찍을걸. 그래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그냥 시작부터 이 게임 시리즈를 들을 수 있도록 2월 달에 완강하겠습니다. 2월 달에. 와, 빠르죠? 그 다음에 약점 공략 특강과, 갑자기 퍼즐 게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퍼즐 게임은, 약점 공략과는 별도로, 선생님이 교재를 발간할까 하는데, 이게 작년에 현장에서 선생님이 퍼즐 게임, 유형 공략집을 한번 이렇게 시범 삼아서, 현장 수강생들한테 풀려봤어요. 근데 그때 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건 책으로 만들어 달라. 까다로운 유형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는데, 개방형이라든지, 퍼즐형 문제라든지, 구분여부형이라든지, 낚시형 문제라든지, 어쨌거나 개념 문제이긴 한데, 그 문제를 풀 때 상당히 공을 들여야 하거나, 그냥 자칫 잘못하면 시간에 쫓기다가 문제를 틀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함정 문제들을 따로 모아서, 이 교재 발간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문제풀이 접근법을 따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퍼즐 게임은, 유형 공략집으로서는, 선생님이 처음으로 발간하는 책이자,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6월 모의평가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죠. 그 다음에, 7월 달이면 이 전설의 기선제압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선제압 하기 전에, 여기 보니까 개념 휘모리 강의라는 게 있어요. 개념 휘모리는 뭐냐, 코어 버전의 다시 절반으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래는 6월 모의평가 전에 한 번 할까 하다가, 어차피 이때는 어려운 주제들을 따로 모아서, 약정 공략으로 6월 모의평가를 훌륭하게 대비할 수 있으니, 9월 모의평가 전에 이때 기선제압으로는 아주 지역적인 내용까지도 막 건들게 돼 있거든요.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기선제압이라고 하면 기출 선지를 문제로, 제대로 압축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깊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되게 어려움을 느낄 거야. 근데 개념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어. 근데 개념 완성 강의가 막 42강이야. 코 강의를 들어도 30강이야. 아, 좀 짤막한 강의 없을까? 그때 고민할 때쯤에 9월 모의평가 대비를 위해서 개념 휘모리, 얘는 정말 휘몰아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휘몰아치는 강의로서 코어 강의의 다시 절반입니다. 아, 저게 진짜 되나? 한 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코어 강의의 절반으로 개념을 휘몰아쳐서 한 방에 9월 모의평가 대비로 끝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올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파이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극한의 파이널이었는데, 지금은 최적화 파이널로 강의 컨셉도 좀 바뀌었고요. 이름도 바뀐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하여 수능의 가장 결이 비슷한, 가장 수능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최적화. 이 뜻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진짜 최적처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문제를 바라보고, 선생님처럼 문제를 푼다 그러면 30분이 부족할 리 없죠. 선생님이 30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혹시라도 에이, 선생님도 실수하면 틀리겠죠. 안 틀려요. 자신 있으십니까? 안 틀립니다. 왜 안 틀리는데요? 선생님도 사람인데 안 틀린다고요. 그 문제를 틀릴 정도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메가스터디가 시험 보고 뽑는 거 아니지만,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영입할 때, 풀어보세요. 정법 3은 좀 하신다면서요, 풀어보세요. 그걸 어떡하지? 쫄리는데? 이런 과정은 없었지만, 어쨌거나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분명히 선생님이 강의 22년 차인데, 22년의 강의 경력도 인정받았지만, 거기에 대한 전달력과 수많은 문제풀이법, 이런 스킬들이 누적누적되면서, 수험생, 우리 제자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최적, 처럼 그냥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최적화 파이널이라고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밑에 있는 모의고사도 살짝 좀 바뀐 게 있어요. 보니까 시즌 5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즌 2에도 빨간색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시즌 2가 성격이 좀 바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전체가 다, 그냥 20문제짜리 30분 동안 풀 수 있는 실전 형태의 모의고사였는데, 이 여름 코스에 기선제압 코스만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지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긴 다지선다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좀 단원별로, 다시 한 번 좀 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의고사를 발간할 테니까,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어차피 모의고사 시리즈, 특히나 적자생존 모의고사 시리즈에 대한 소개는,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상당히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퀄 모의고사를 탑재를 할 겁니다. 특히나 정법 퀄 모의고사도 선생님이 이제 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퀄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정치화법 퀄 모의고사도 정성스럽게 촬영을 해서, 시간에 맞게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보세요. 그럼 당연히 점점 점점 무언가가 좀 심화되겠죠. 깊어지겠죠. 근데 확실한 건,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은, 아,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쏟아내리고 노력하시는구나. 진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 스트레스는요. 어떤 스트레스냐면, 아, 나 힘들어. 몸이 힘들어. 이게 아니고요. 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 소모 없이, 즉, 다른 강의를 또 찾아듣거나 할 필요 없이, 이 내용으로 직전의 수능까지 모든 문제를 다 개념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집념과 열정의 집약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은 진짜 스트레스 받고 많이 준비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시고 다 흡수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받을 테니까. 어, 괜찮으시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22년을 살아왔잖아요. 이제 내성도 생겼고, 괜찮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분석하는 방법이 좀 더 빠를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믿고 맡기시면, 아,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선생님이 속는 셈 치고라는 말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전체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기고, 다른 과목들도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필수 커리 이것만 따라갈까? 선생님, 다 시간이 없는데, 지금 뭐만 하면 될까요? 강의는 그렇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풀커리를 아주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자마자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당연히.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쭉 따라오는 친구들은 생각해보세요. 그냥 시간이 남아돌아서 겨울부터 따라오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계속 다 져지고, 다 져지고, 다 져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셈치고, 한번 그냥 내가 진짜 속는 셈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완강 한번 가보자. 그래요. 코어 강의만 먼저 완강을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자신감이 쌓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감으로 다음에 42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3kg를 들어보고 5kg 들고 10kg 들어봐야, 그 다음에 15kg, 20kg. 나중에 진짜 덤벨로 25kg를 들고 있으면, 어, 좀 드는구나. 주변에서도, 어, 쟤 좀 드네? 이런 느낌. 그래서 여러분도 정법사문에 있어서, 쟤 좀 공부하는 애구나. 문제 잘 푸네. 진짜 준비 잘 되어있는 친구구나. 라고 소문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민되십니까? 고민은 완강만 늦출뿐. 고민은 배송만 늦출뿐. 택배 명언입니다. 선생님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브랜드가 있다면 바로 사요. 아, 왜? 브랜드를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메가스터디라는 브랜드 믿고요. 브랜드를 믿어주시고, 최적이라는 브랜드를 또 믿어주시면, 지금 강의를 통해 볼 때, 영상을 통해 볼 때는 선생님만 보이겠지만, 선생님 뒤에는요. 우리 연구실장님을 포함하여, 연구진들, 그 다음에 조교진들이 이렇게 떠받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수많은 제자들도 멀리서 응원해주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 딱 보지 마시고요. 난 최적 믿고 간다. 그 말은 곧 최적 사회탐구 연구소를 믿고 가겠다. 선생님의 강의력과 우리 연구진들의 교재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친절하고 빠른 질답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운명적 본강의에서 만나죠. 여러분들이 절대 불안에 떨지 않도록 혼자 공부한다라는 그런 불안감과 고립감이 있어요. 고립감. 아, 나 혼자 망치면 어떡하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우리 연구실에 의지해도 좋을 만큼 든든한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인사는 항상 이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와 평원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평화와 평원에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